이분이 거의 유폐 상황이었어요. 작년 겨울만 하더라도.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계속 비판받고 조국은 안 돼. 그리고 조국이 무슨 정치를 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전주 현장도 그렇고 오늘 광주에 가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도 표심도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면 사실상 정치적으로 유폐되거나 된 수준의 사람이 다시 이렇게 날개를 달고 그리고 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른바 진보의 예인선, 쇠빙선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메시지가 먹히고 있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탈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자는 조국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내일 저희가 조국 대표를 또 모십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범죄자로 낙인책을 찍힐 뻔했는데 그것이 달라졌다는데 범죄자가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범죄 혐의 자체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국 대표는 법률적으로 해명이 안 되니 비법률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건 존재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공화국에서. 법치에는 존재할 수 없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강자가 됐으니 내가 당선이 됐으니 나는 명예를 회복했어. 그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같은 겁니다. 내가 집권을 했으면 나의 부정과 비리를 처벌받지 않는 거죠. 누구도 나를 재단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 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분 주장이 법률적으로 내가 부당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국정의 심판과 어떻게 국민의 심판이 같은 상상이 울릴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럴 수 없죠. 구분해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제가 조국 대표를 두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분명히. 이분은 법학자니까요. 그리고 형사법 전공, 형법 전공자여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본인이 잘못한 대목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당연히 본인은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법의 집행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러면 지금 또 쭉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 콤팩트하게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슈들에 대하여 똑같은 법의 잣대가 적용이 되고 있냐. 비밀번호 해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죠.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김학의 사건 때 논란이 됐던 변호사들도 지금 다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해서. 차규군, 이규원 검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외침이 그럼 틀렸냐, 오르냐, 정의의 기준에 맞는 거냐. 이런 심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법률의 심판과 사회의 심판은 좀 분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법원은 법률심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심은 끝났고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하게 된다면 혹여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정치 활동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출발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파이가 엄청 엄청 커지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을 앞서는 지지율도 나오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조국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